배텐 2주년이니까 어떻게 배텐으로 2행시 할래요? 배성재로 3행시 할래요? 배성재로 3행시 해보겠습니다 배!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정말 착하고 재밌으시고 완전 짱이시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왜 반전이 있어요? 그 정도면 기승전결 완벽한데요? 아닙니다 성 성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죠 불안한데 재 재밌냐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공익인간을 만들겁니까? 하하하하하 채팅창에 플러스로 재수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외 장원급제! 하하하하하 재밌었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지작진 앞에 거 두 줄만 편집해서 저장 좀 하게 주세요 재밌냐? 짱짱